러시아에 지금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폭풍군단 출신의 탈북민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탈영 그리고 귀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내놔서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 이윤길 씨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 부대원의 탈영과 귀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적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씨는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의 탈영 그리고 귀순을 전망하면서 이 러시아 군대라고 해도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조직일 테고 이 파병된 북한 청년들도 자연히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또 폭풍군단의 훈련 방식과 전투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폭풍군단의 근원은 과거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킨 이른바 김신조 부대로 우리의 특수전 사령부와 비슷한 부대인데 그만큼 지원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조직이고요. 또 신체 조건과 토대, 즉 출신의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 1년간 공통 신병훈련 후에는 격투기 유단자와 체력이 우수한 부대원을 선별해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 정의의 전투원을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폭풍군단 전투병 훈련에 대해서 대못을 여러 개 박아놓은 나무를 맨다리로 거둬차게 뜨겁게 달군 모래에 손날을 재빠르게 찔렀다 빼는 손칼치기 같은 극단적 훈련을 반복하면서 인간 살인병기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폭풍군단 부대원 개개인의 전투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미사일전, 무인기전, 전자전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전쟁에서 폭풍군단이 전공을 세우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